굉장히 또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게 느낌이 또 다르네요. 되게 되게 뭔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아닌가요? 왜 웃으세요? 그래서 다음으로 부를 곡은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물 한 잔 마실게요. 참 여러분 저는 용주입니다. 제 소개를 안 했네요. 용주라고 합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시간에도 제가 가사가 개미지옥 같은 한 부분도 생겼는데 잠시만요. 혹시나 제가 LG가 잘 안 터지네요. 혹시나 이 시간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대의 외로운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눈으로 그런 맘으로 그댈 보고 있는 거 그 맘만 알아주면 돼요 어쩌면 어쩌면 서로를 잘 알면서 외면했었던 지난 말이 많아요 그댈 떠나보내기가 싫었으니까요 싫었으니까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더 소중해요 그대의 외로운 눈빛에 미쳐진 내 모습 미쳐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딱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맘으로 그댈 보고 있는 거 그 맘만 알아주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느덧 고요한 음악이 흐르네 차가울 것만 같은 별빛이 빛이 내리는 골목을 구비구비 돌아내 곁으로 올 수 있는 이 시간 바로 지금 그대 외로운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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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맘으로 그댈을 사랑하는지 다른지 딱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맘으로 내게로 걸어와요 저 멀리 그대 다 보이죠 지금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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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